안녕하세요. 세상 모든 배움 올러닝TV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모르는 호랑이의 재미있는 사실 두 번째 영상이에요. 첫 번째, 호랑이의 포효는 매우 커서 3km 이상 되는 곳까지 들린다고 해요. 그리고 인간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고 깊은 초저주파로 우르렁거리는 것도 강력한 호랑이의 무기인데요. 아주 큰 포호 소리와 들리지 않는 우르렁 소리는 인간을 일시적으로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. 두 번째, 호랑이는 사냥할 때 매복을 하는데요.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호랑이 눈을 피하지 않고, 마주보면 숨어서 사냥하기 좋아하는 호랑이의 습성 때문에 공격당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해요. 세 번째, 모두 같은 호랑이처럼 보이지만, 호랑이들의 줄무늬는 인간의 지문처럼 모두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. 유일하게 같은 부위는 이마에 새겨진 왕자뿐이라고 해요. 세상 모든 배움 올러닝TV입니다.